1. 김성룡 바둑랩 우선 이 영상을 보아야 합니다. 김성룡 바둑랩은 화점 붙여뻗기 정석에서 호구자리 뻗는 수는 정수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 수 대신 입구자로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성룡 바둑랩에서 제시한 배석대로 카타고 40블록을 10만 플레이아웃 돌려보았습니다. 화면에 추천수를 하나만 표시하도록 설정했습니다. 흑백 모두 양화점인 상황입니다. 흑이 9로 입구자로 두었을 때는 흑이 0.3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반면 흑이 9로 호구자리를 뻗자 100이 0.3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흑이 입구자 대신 호구자리를 뻗어서 0.6집 손해를 본 셈입니다. 0.6집은 무시하기 힘든 손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김성룡 바둑랩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흑이 3연성을 둔 상황입니다. 100이 10으로 입구자를 두었을 때는 100이 0.8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반면 100이 10으로 호구자리를 뻗자 100이 0.5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100이 입구자 대신 호구자리를 뻗어서 0.3집 손해를 본 셈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바둑에서 0.3집 손해를 보는 수는 없습니다. 카타구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0.3이라는 애매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완벽한 수라서 0집을 손해본 것이거나 정수가 아니라서 1집을 손해본 겁니다. 0.3집 손해라는 결과를 정수일 가능성이 70%이고 1집 손해일 가능성이 30%라고 해석해도 엄청난 왜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수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30%라는 수치를 무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1집 손해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성룡 바둑랩처럼 정수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100만 플레이아웃 돌렸을 때는 둘 사이의 차이가 0.1집 줄어들었습니다. 입구자에 비해 호구자리 뻗는 수가 0.2집 손해라고 나옵니다. 저라면 카타구를 더 돌리면 차이가 더 줄어든다는 쪽에 걸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돌들이 없을 때 입구자와 호구자리 뻗는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00이 6으로 입구자를 두자 100이 0.0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반면 100이 6으로 호구자리를 뻗자 100이 0.1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오히려 입구자를 둘 때 0.1집 손해를 봅니다. 바둑계에서 정석을 논할 때는 다른 곳에는 돌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Make Your Best 잭 스 잭 이 잭 역 역 역 역 역 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